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신영증권 2023년 운송산업 전망 포럼에 다녀온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을 요약하자면 신영증권에서는 내년 운송산업에 대해 공급가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운송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는 페노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전세계 인류의 이동이 극도로 제한되고 하물의 이동수요만 극단적으로 늘어난 매우 이례적인 시기였습니다. 재화에 대한 운송능력을 가지고 있던 운송사업자에게는 무한대의 프리미엄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데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 무려 3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내년부터 전세계 사람들 대부분은 코로나와 함께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송산업의 시장 참여자들은 코로나의 단꿈에서 깨어나야 할 대로 판단됩니다. 집안에 갇혀서 주문한 물건이 올 날만 기다리는 시간은 끝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운송업자의 최대 권력인 배달 능력에 부여된 프리미엄을 유지시킬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운송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바로 운임인데요. 운임은 운송서비스 제공자와 하주 중에 협상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 유리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짧지 않고 강렬했던 코로나 유행 시기에 서비스 능력을 늘린 운송업자들은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투자의 제동을 걸거나 구조조정을 심하게 겪은 사업자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코로나 이전 수준의 수요가 유지된다는 전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 협상력이 가장 높은 주체는 탱크 선주이고요. 그 다음은 드라이벌크 선주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부정기 선사라는 점입니다. 저 업계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력 순위가 뒤로 밀려난 기업들은 바로 항공사들입니다. 3년 만에 취향이 자유를 얻었지만 비중이 큰 취향지역 중에 하나인 중국을 가는 것은 아직도 자유롭지 않은데요. 항공기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뛰어넣는 수요가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공업계도 픽아웃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테이너 해상 운송시장의 선주들은 운임 협상력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호환기 투자 물량이 인도되면서 공급과행 이슈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형증권에서는 내년 운송산업의 탑픽으로 페노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페노션의 내년 실적은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용선 확장 전략으로 안정적인 원가스 선박을 다수 확보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운임조정 시에 내년 영업을 위한 선대 확장기회로 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운송산업의 전망과 탑픽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황승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